청와대에서 이제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조황색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당들을 함께 아우르자는 뜻으로 하시는 거고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열린민주당 조황색의 국민의당 빨간색의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세계정당을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노란색 심지어 4색 중에 절반이 열린민주당 색깔로 해주신 겁니다 노란색이 정의당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얘기네 이 넥타이는 21대 국회 개원 때 대통령께서 직접 메고 국정연설을 하신 넥타이입니다 아 맞아요 아 진짜 그때 이 스트라이프 그때 하셨던 넥타이를 뭐 좀 소량 생산해서 기념품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당대표들이 온 날이니까 식사도 비빔밥이 제공됐어요 이제 화합을 잘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넥타이도 이제 그런 걸로 주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 홍보팀에서 홍보 상황팀장이었는데 저희 홍보본부장이던 예종석 교수님이 미국에서 대선을 이겼던 사람들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즐겨 맸다 존 에프 케네디 예를 들면서 대통령께도 이걸 좀 권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매보시니까 굉장히 활력차고 남성답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타이로 가가지고 나올 때 이걸 메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나와서 맨 건데 그렇죠 국장은 좀 편하게 노타이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난 대선 포스터도 보면 스트라이프고 스트라이프를 굉장히 즐겨 매십니다 그런 네이프를 하나 선물을 받은 정의당만 노란색 마스크를 쓰셨네 저 이제 정의당이 써져 있는 정의당 마스크인 거죠 네 저런 데다 돈 쓰지 말고 좀 정책을 개발하세요 웃겨 죽겠어 저기도 왜 돈을 쓰지 아 저는 정의당이 노란색이라고 하셨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노란당이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정의당이라고 불러주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군요 노란당 센 노래예요 아주 싹수가 노랗다 그러죠 보통 자 일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솔직히 김성애 대변인은 바로 옆에서 최강욱 대표 모시고 가서 보셨잖아요 언론은 난리야 뭐가 난리냐고요 비빔밥은 비비고만 말았다 이런 식의 제목 보셨어요 아 그건 사실입니다 김기현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각자 한마치 다 돌아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진이 나가고 취재진이 나가고 나서 식사가 제공이 됐습니다 식사 무조건 한 판에 나오더라고요 비빔밥이 있고 아웃국이 나왔고 밤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조림이 있었고 갈비찜 갈비찜까지 나왔네 짭짤한 갈비찜이 나왔고 그리고 물김치가 있었고요 비빔밥에 물김치 기본이거든 또 네 그렇게 돼있고 이제 비빔밥 나와있었는데 아 고추장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식사가 제공된 다음에 이제 그 안내가 나왔는데 이 가림막 상에 마이크 거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걸고 식사를 하시되 발언을 하실 분은 마스크를 다시 쓰고 발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밥 먹으면서 침 튀기는 게 제일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밥은 조용히 먹고 발언을 하고 싶은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돼서 식사가 돌아가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제가 할 말이 많다면서 일단 시작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백신 가짜뉴스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상한 소리를 한참 하셨어요 혼자서 본인이 지금 5당 대표 회담 청와대 초청 5당 대표 회담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주최하신 행사를 깽판을 치라고요 알겠어 알겠어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뉴스 공사에서는 잘하시길래 일부러 막 오디오 섞이게 저희는 이제 뒤쪽에 배석해서 이제 섞이 중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왜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만 들어오느냐 뭐 이런 류의 발언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하여튼 뭐 계속 해대면서 백신 수업을 왜 안 했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자가 답변을 하기를 백신이 지금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서 우리가 수업가 따로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그런 말 길게 하다 보니까 김기현 원대표는 밥을 받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밥 돌아갈 때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밥 놓는 사람은 이렇게 비켜야 밥을 놓을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놨지 그래서 제일 길게 얘기하고 밥을 놨는데 그럼 뭐 질문 대답이 오고 좀 대화가 오고 왔을까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끼어드시느라 또 끼어들었고 네 할 때가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비비고만 만 것은 악의적인 제목이지만 김기현 원대 대표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렇네요 좀 멀리 있었기는 식사 양이 보이진 않았지만 식사를 하실 겨를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말씀하셔야 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궁금한 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메신저 RNA 기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왜 원천 기술은 못 얻고 병인만 이렇게 하느냐 아쉽다고 했던 대통령께서 듣다 듣다가 한 말씀 하신 게 삼성이 섭섭할 얘기다 그리고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모더나랑 화이자가 같이 mRNA 백신을 돌리니까 두 회사 같은 회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삼바하고 셀트리온 정도 셀트리온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유튜브 같은 기업의 차이가 엄청나요 화이자는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다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 대기업이고요 모더나는 기술만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로 섞는 방법은 아는데 생산할 줄 아는데 병에다 담을 만큼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6개월 이상 공장을 만드는 데 써야 되니까 6개월 이상이고 자시고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공장을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애진즈부터 가서 살살하고 오만 아양을 떨어가면서 결국 계약을 따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을 따내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모더나랑 화이자는 특히 화이자는 미국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백신 시장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도가 총리를 잘못 뽑았는데 인도의 총리가 대표적인 파플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몇백만 명이 모인 축제라는데 야 괜찮아 모여도 돼 해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 4, 50만 명이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자체 생산하고 있는 백신 이 공장의 수출을 다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죠 10월 말까지 우리끼리 있을 거라고 배를 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같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5월 9일에 WHO가 중국의 신호팜을 허가를 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백신 시장을 잡게 생겨서 그렇죠 미국이 다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인도를 대시할 파트너로 한국을 고른 거예요 맞아요 이 국력의 차이로 보나 인구의 차이로 보나 우리나라가 작은데 대신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완전 선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도가 할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도 대통령께서도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백신 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사람들이 민간인 포함해서 43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백신 맞아서 다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마스크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40% 정도 되는 거예요 40이 안 됐습니다 40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39%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손을 벌린 거고 지금까지의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좋아 동맹이고 우리가 미국의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미국이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우리 강아지 해라 그러면 밥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유 주인님 밥 주세요 스와프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해갖 공개하고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의 틀을 벗어나서 21세기 바이러스 전쟁에서 백신을 들고 싸우는 주력 부대로 미국의 군사 파트너로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의 전반적인 수준은 그냥 종편 패널에서 1도 안 나간 종편 패널도 못 돼 인간은 거의 유튜브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우익 유튜버 그 수준의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죠 백신이 모자라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2분기까지 1,300만 회분이 들어오고 3분기에 1억 회분이 들어오는데 뭐가 모자라다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의들이 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구나 최강욱 대표가 어쨌든 백신 걱정은 많이 하시니까 우리 5개 당이 같이 모여서 여기 나가면서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자는 공동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 하죠 김기현 대표 거절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왜 기사에 안 나오는 거야 이 김기현은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코너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낫죠 제가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크게 퍼지진 않더라고요 기자들한테 회견까지 했는데 안 써줘? 쓰긴 썼는데 안 퍼지는 거죠 연합에서 썼는데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주십시오 연합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기사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오른팔 톡톡 친 이유는 이런 것만 찾았습니다 진짜 연합기자들 너무하네요 진짜 저게 톡톡 쳤다라고 김기현 씨가 주장한 건데 저는 뭐 보지 못했고 요지는 본인이 너무 말을 길게 하니까 막았다 이런 거죠 식사하세요 이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야 야 입 닥쳐 이렇게 한 것 같잖아 느낌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통령께 무례한 어투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래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구독자들이 설마요 고래고기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네요 갈비찜 맛있었습니다 아 갈비찜도 나왔으니까 최고지 근데 어떻게 그걸 비빔밥만 얘기를 하냐 화합의 상징으로 비빔밥을 놨지만 그냥 정식이네 정식 아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다 놓고 들어가게 돼서 제가 인증샷을 못 찍어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갈비찜까지 나온 밥이랍니다 비빔밥만 대접했다 그래가지고 어디 또 유튜버들은 지금 당대표들로 왔는데 비빔밥 줬다고 아 진짜요 홀대했다고 그 절안하고 있어 또 도미조림도 나왔습니다 무려 도미조림에 갈비찜이면 완전히 최고의 밥상이죠 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김기현은 청와대 회동 전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정이 중단됐는데 그럼 청와대에도 본인도 좀 이거 진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금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하셔서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발언을 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쓴 채로 말을 했고 마스크를 벗으면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쓰고 있었고 밥 먹을 때만 벗고 있었었던 데다가 이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서 근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바로 옆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조금 뭐 마음이 쓰이긴 한데 백신을 맞으셨으니까 괜찮을 것이고 맨편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오찬 관련 기자회견 간담회 가졌는데 안철수의 주장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물으면서 시진핑이 시진핑이 언제 방한을 하느냐를 질문을 비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진핑이 방한을 하는 건 시진핑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외교가에서도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바이든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만날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이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소되는 대로 중국이 일정을 잡아서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연말이냐 연초냐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한 번씩 더 해드렸고 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mRNA라고 하는 건 꼭 메신저 RNA 이게 이제 앞으로 암세포도 이겨낼 수 있는 21세기 국가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좀 제가 뭐가 웃겼냐면 그거 다 하는 얘기거든요 다 아죠 다 하는 얘기인데 이과인 본인만 알아서 내가 가르쳐준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약간 좀 웃겼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히 알고리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뭐야 보안업체의 대표인 분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옛날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그 중간에 바뀐 걸 잘 모르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백신을 개발했던 시대하고 지금은 정말 천양지차로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AI라고 하는 게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지금처럼 AI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수도 잘 못하는 거고요 그냥 밑에 좋은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직원들이 치열하게 자기가 경쟁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백신도 요즘에는 솔직히 안철수의 백신들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관급 관급 납품으로 잘 먹고 살았던 회사이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회사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 갖고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비트코인 갖고 장난친다고 얘는 본인이 직접 몸빵으로 해서 주가를 지키시는 분이라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대선 잘 안 되면 그러나 6월에 서울시장은 너무 나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 고등학교 부산 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부산시장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2년 있다가는 노원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산 어디서 출마를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2028년에는 또다시 이분이 원래 또 고향이 따로 있어요 어디 밀양입니다 밀양시장까지 한번 가시지 않을까 밀양시장까지 알겠지 알겠지